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광주시 산화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정설 논란이 일었는데요. 채용 절차를 총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까지 발생해 광주시의회가 재공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채용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운수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지난달 말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 최근 새 원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달 17일부터 사흘 동안 서류를 받아서 오는 27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초고속 채용 일정입니다. 산화기관장 임명을 민선 8기로 넘기겠다던 이용섭 시장이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내정설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절차를 총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추천 3명, 광주시 추천 2명, 교통문화연수원 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연수원 측이 시의회 추천 목 3명을 공문도 없이 유선으로 명단만 받은 상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채용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시의회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고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광주시와 연수원 측에 재공고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전제로 지난 19일 연수원 측에 뒤늦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수원 직원들도 원장 채용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한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은 달랐습니다. 뒤늦게 공문이 온 만큼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며 7명 중 5명 찬성으로 재공고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대로 채용 절차가 추진된다면 다음 달 차기 시장 인수위원회 출범 직전에 교통문화연수원장 임명이 가능합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황스러운 결과라면서 향후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집행부가 악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제기돼 온 산하기관장 임명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희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광주총국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시도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합니다. 먼저 오늘은 광주시장 후보들의 공약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현주, 기본소득당 문현철, 진보당 김주업 후보 등 5명입니다. 중앙선관위에 공시된 주요 후보들의 5대 공약. 강기정 후보는 영유아에서 노인, 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온종일 돌봄 보장제를 1번 공약으로 뽑았고 공익가치 수당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주기환 후보의 1번 공약은 AI 모빌리티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 이 밖에도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등 지역발전 공약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한 장현주 후보는 청년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계층별 맞춤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문현철 후보는 광주형 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지원,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김주업 후보는 연봉 4천만 원 일자리 3만 개 창출과 노동 부시장제 도입 등 노동과 주거 문제의 공약을 집중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 등 선거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은 후보마다 엇갈렸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대해 주기환 후보는 유치에 적극적인데 반해 강기정, 김주업 후보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소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현주, 문현철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강 후보는 군부대 이전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주 후보는 찬성 입장을 다른 후보들은 환경 훼손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약 외에도 강기정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기환 후보는 정부의 대규모 예산 확보를, 장현주, 문현철, 김주업 후보는 지역 정치 지형 변화를 위해 각각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강동원,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박해자, 정성홍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강 후보는 어제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5인 경쟁 체제에서는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오는 26일까지 설문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해자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정성홍 후보는 시민사회 뜻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만나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폭언,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정을 민소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을 서성이더니,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 물건을 집어던져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이 일로 받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협박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법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관사입니다. 개정된 법은 업무 범위만 한정하고 있을 뿐, 인식을 개선하거나 폭언, 폭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5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은 922명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전날보다는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하면 30%가량 줄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남이 17명, 광주는 3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전남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상황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높은 기술을 감소세가 2배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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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1월 황양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